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경기지역 카페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네이버나 검색포털에서 경기지역 카페를 치십니다. 그럼 이 화면이 나오는데, 여기에서 경기지역 카페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구요.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세번째 가맹점 찾기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맹점 찾기에서 여기 여기다가 뭐 이런식으로 자신이 자주 가는 매장이라던가 아니면 주유소 또는 음식점 또는 찻집 또는 영화관 또 수리도 할 수 있겠죠. 자동차 수리점 또는 타이어점 또는 뭐 병원 등등을 검색해보시면은 네, 여기서 나오는데요. 음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찾는 방법도 있구요. 밑으로 보시면은 일일이 이렇게 성남시부터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. 이런식으로 보시는 방법도 있고 또 어플에 보시면은 어플에서 이렇게 어플 들어가서 경기지역 카페 어플 들어가서 가맹점 찾기 누르시면은 어... 위에 보시면은 가까운 순으로 위치를 잡아두시면은 어... 위치를 안잡아도 아마 가까운 순으로 나올거에요. 가까운 순으로 뭐 유통업계 뭐 서비스업 또 음식점 뭐 주유소 등등으로 이렇게 검색도 되구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또 검색이 되니깐요. 음 이런 방식으로 어... 가맹점을 찾으시면 좋겠네요. 어... 요번에 경기지역 카페가 되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. 저도 아마 음... 경기지역 카페 이렇게 쓰고 나서 차후에 또 경기지역 카페를 충전해서 쓰려고 생각중이거든요. 되게 아무래도 요번에 되게 많이 음 활성화될 것 같구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쓸 수... 쓰일 수 있는데가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아시죠? 또 이거... 경기지역 카페 가져가서 이렇게 꼽아서 편하게 카드처럼 아이씨 집이 섭입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죠. 어... 저는 우선 많은 가맹점들 중에 주유소도 갈거고 또 뭐... 찻집도 갈거고 또... 어... 음식점도 갈거고 네... 여러... 병원도 갈거구요. 여러 군데를 많이 가려고 생각중입니다. 네... 이렇게 어... 유용한 카드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티비 였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세요. 다들 경기지역 카페 많이 사용하세요. 여기까지 한비티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